이번 시간은 11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등 이쪽 봅니다 토지동의 마지막 파트죠 이렇게 토지가 토지에 이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토지가 이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을 하는 거냐면 토지 소유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했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인 것은 60일이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마수는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누가 사업에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요? 바로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안되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자 이거 외에도 토지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도 다 토지개발사업 안에 들어가고 토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열 몇 개에요 열 몇 개인데 교재는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시험에 거기까지는 안나오기 때문에 넣지 않은 거거든요 토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선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등등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러니까 퉁쳐서 하나로 뭐라 그래? 이거를 토지개발사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쓰면 토지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 신청은 누가 하는 것이다? 토지동 신청과 관련된 것은 그 사업의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예외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자가 하는데 그 예외규정이 뭐냐면 만약에 시행자가 파산됐더라 이겁니다 주택법을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시행자가 하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파산이 돼서 토지동 신청을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럴 땐 누가 한다? 시공을 보증한 자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다 보면 주택법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요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라든지 누구?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토지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는 못하느냐 이거죠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절대 못합니다 그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에게 토지동 신청을 해달라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요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검토 후에 OK가 되면 해준다 이거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변경하고 착수 변경 완료의 경우에도 신고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느냐 역시 사업의 시행자가 합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고하도록 됐는데 이것은 며칠 이내 하도록 되냐면 15일 이내 날짜 중요하겠죠 15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축첩 변경에서의 토지동 시기는 언제? 공사가 아니 축첩 변경에서의 토지동 시기는 확정 공고할 때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 공사가 중공된 때예요 이 경우에는 공사가 중공된 때에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13페이지에 쭉 설명해 놓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중공배 밑에 만약에 환지를 수반한다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완료 공고로서 이를 가름한다라는 거 완료 공고, 완료 신고죠 사업 완료 신고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로서 이를 무엇한다? 가름한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정리를 하고요 11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법률 86조에 보면 4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에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더라 이때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죠 같이 보시고요 넘깁니다 자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나오죠 원칙은 뭐다? 토지 소유자 누구도 할 수 있다? 시행자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 신청을 하는데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청의 대위에 대한 거 즉 대위 신청 부분이더라 신청의 대위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사업에 누가 할 수 있다? 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시행자 그래서 그 115페이지 상단을 보셔도 되고요 114페이지 법률을 보셔서 상관없어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8가지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에 시행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 8개 그 8개가 뭔지 아시죠? 천수, 유학, 철도, 구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 지자체의 장이 토지도 신청하더라 이겁니다 이 경우는 어떠한 토지를 국가가 취득을 했다 어떤 토지를 지자체가 취득을 했다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리인 관리인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인 쪽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가 할 수 있다? 관리인이 하더라 관리인 근데 만약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인이 없을 때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누가 할 수 있다? 대표자가 토지동 신청을 하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관리인이 없을 때는 공유자 중 1인이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가 하더라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소관청이 이제 공부정리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은 거죠 토지동 신청을 받으면 소관청은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되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책에서 쓴 거는 지적공부를 무엇을 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하자 이겁니다 공부를 정리 정리 대상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그 공부정리 대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냐면 공부에 어떠한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다 정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115페이지면 하단부에 기어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디귿은 한마디로 쭉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경우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를 해야 돼요 보통 공부정리는 기존의 지적공부에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지적공부에다 정리할 수 없을 때는 새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필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으면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도면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새로운 지적공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공부 정리 두 가지의 개념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겠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겠다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때는 토지의 이동이 있으니까 토지의 표시를 정리를 하도록 되는 거고요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자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항상 우리는 공부의 어떠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윗사람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제가 떨어지면 그 다음 과정에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따라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무엇을 작성하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의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어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고자 할 때는 예를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한다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고 소유자를 정리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절차 볼게요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읽어보시면 돼요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은 토지 대장, 임의 대장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별로 구분해서 작성한다는 거 3번 소유자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그 밖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넘어갑니다 118페이지로 자 여기서 이제 소유자 정리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소유자 정리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맨 위에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대장이 있고 등기가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대장상의 소유자가 A고 등기부 갚고 등기 기록에 갚고 갚고 해서 소유자가 누구다? A더라 이겁니다 소유자는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죠 따라서 소유자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A에서 뭐로 바뀐다? 이렇게 A에서 B로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소유자는 그리고 이렇게 등기부상에서 소유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돼도 여전히 대장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알려줘야 된다 통지를 딱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장상에서 우리가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을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이 뭐냐 우리 전 시간에 등록사항 정정에 등등등등 했었죠? 그거 그대로 끼워 맞추시면 돼요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전산정보자료 4개 등기신청서 등기접수장 다 안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지를 받아서 이런 이와 같이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을 가지고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딱 보니까 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게 되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일치를 하게 되면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죠 이때 그 변동일자는 뭐를 써야 되느냐 이 경우에 변동일자는 어떠한 내용을 쓰자 등기접수일자를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자를 씁니다 이렇게 접수 번호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야? 접수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대장상의 지목은 전인데 등기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어 그럼 안 맞죠? 그럼 이렇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꿀 수가 없어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등기관세에다가 알려줍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줄여서 불보압 통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불보압 통지한다 이렇게 자 요게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1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1번 요게 몇 번? 3번 이어서 4번 봅니다 4번 자 소관청은 지저소관청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등기부하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거든요 증명서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부가 됐죠 이때는 당연히 수수료는 뭐가 되는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무료가 되는데 이때에 봤더니 불일치함을 발견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잘 안 맞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에 필요한 부합에 필요한 신청 행위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야 지금 안 맞아 빨리 가서 일치시키는 신청을 해 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직권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험에 직권 정정할 수 없다라고 한번 나왔었죠 이게 강제 중요한 지문이에요 요게 몇 번이다? 4번 지문이고요 이때 수수료 무료이다라는 것이 몇 번 지문이다? 5번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5번 지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앞에서 신기등록에서 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조건이 단서가 붙어요 지적공부상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록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등록의 경우에는 소유자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기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관청이 제출합니다 따라서 신기등록에서의 소유자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한다?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었다 이렇게 되는 등록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기초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은인데 왜 3번이 틀렸느냐 왜 3번이 틀렸느냐 신기등록이라고 써있죠 신기등록할 때는 이게 있어 없어 신기등록할 때는 없죠 신기등록할 때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신기등록은 이렇게 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소유자 정리는 여기서 멈춰요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후속 조치가 없다라는 거죠 후속 조치가 없다 여기는 후속 조치가 첫 번째 뭐야 등기를 무엇하자 등기를 촉탁하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자 그럼 소유자 여기 소유자 정리죠 소유자를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촉탁의 개념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는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소유자의 주 소유자를 어떠한 정리하는 주된 업무는 등기에서 하는 것이지 지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기 촉탁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촉탁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등기 촉탁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하고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얘는 항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상의 지목이 무엇이다 전입니다 그런데 등기 기록상에도 지목은 무엇이다 전입니다 등기 기록에 저는 등기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지에 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이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습니다 대로 여전히 표지에 부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죠 모른다 이거 등기관이 그래서 소관청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표지에 부을 전에서 무엇으로 대로 무엇하라고 변경하라고 즉 변경등기 하라고 변경등기가 무엇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이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등기를 무엇한다 등기 촉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등기 촉탁한다라고 이게 법률 용어죠 그래서 등기 촉탁은 결과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언제 하는 것이에요 등기 촉탁은 토지에 뭐가 있을 때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단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신기등록은 등기가 없죠 토지 이동이지만 촉탁하지 않는다라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자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아요 신기등록을 찾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으면 뭘 찾아 이거 찾으라는 거야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자 이 표제부에는 뭐뭐 들어가요 우리가 표제부에는 등기법에 센서 소재, 지목, 지목, 면접까지만 들어가죠 표제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는 등기 갑구에다 기록되잖아 대장상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바꿀 이유가 없죠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기억하시고요 촉탁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120페이지에 나와있네요 120페이지에 촉탁이 나와있고 12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그 사실을 무엇해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직권에 의해서 등록을 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을 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제합니다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촉탁했을 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지번 변경도 누가 해? 소관청이 하죠 토지소유자 모르죠 알려줘야 된다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토지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했습니다 역시 토지소유자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저기서 대위에서 했어 토지소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도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통지 대상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통지에서는 그럼 시험에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럼 뭘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 돼 소유자 정리 그럼 왜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왜 통지를 하지 않느냐 왜 공부상의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토지소유자 통지하지 않느냐 이 소유자의 어떠한 정리는 등기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에서 다 알려줘요 굳이 또 소관청에서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통지를 하는데 통지 시기 두 개로 나눠지죠?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변경 등기를 필요하지 않느냐 일단 날짜는 여기 며칠이에요? 15일이고 여기는 며칠이다? 7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15일과 7일만 딱 기억하시면 안 돼요 변경 등기를 필요로 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변경 등기가 요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121페이지로 보시면 대상을 한번 볼게요 대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수하거나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수하거나 촉탁을 했을 때는 통제된다 그 다음에 기타 쭉 나오죠 기억부터 비읍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다만 통지받을 차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한다 시군구예요 시도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통지 시기를 보면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나오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입니다 기출문제가 28회 때 나왔었는데 난이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1번이 틀렸죠 축적변경할 때는 통지세상이 아니예요 여기 보면 9가지의 통지세상이 있어요 9가지의 통지세상이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유자 정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한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출제자들이 유형을 살짝 바뀐 겁니다 축적변경 통지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 뭐를 납부해야 된다? 공부를 정리를 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400원하고 1,000원이에요 안 내는 거 하나 있죠? 어떤 거? 바다 금액 모르셔도 돼 근데 이거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신기등록, 등록전환, 측량요화죠? 1,400원입니다 지목변경하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죠? 1,000원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만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등록사항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등록사항에 토지대장에 우리가 뭐가 써있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써있죠 개별 공시지가가 써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공부를 정리하는 데 수수료 공부 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아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측량을 요하면 얼마? 1,400원 측량을 요하지 않으면 1,000원입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틀린 질문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4장, 3장이죠 토지의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제 4장 지적측량이라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지적측량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지적측량의 어떤 의의라든지 방법 우리가 의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측량성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적부심사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마지막 단원 제 4장 지적측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지적측량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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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